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한우 곱창이랑 대창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양파 장아찌랑 매운맛 소스 그리고 참기름장 있구요. 오늘 마실 음료는 보이차입니다. 매콤한 매운 매운맛 소스 너무 맛있었으면 좋았어요. 매운맛 소스 매운맛 소스 매운맛 소스 매운맛 소스 전혀 어떻게 먹었을까요? 양념이 정말 쫄깃해지는 중 와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양념장 뱅뱅 고소한 맛 맛있다 탕후라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그냥 먹을 때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게 먹을래 마요네즈 진짜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으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아...